오늘 함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0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다윗이 누렸던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추수감사주의였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요 10편 138편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셨는데 10편 138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었던 기도문이었습니다 이번 강단의 말씀 속에서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많았죠 10편 138편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는 기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전문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을 때 양을 잘 쳤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양을 잘 쳤냐면 어떤 맹수가 와도 그 맹수에서 양을 한 마디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도 많이 남긴 시인이었고 또 곡도 많이 남긴 예능에도 달란트가 있었던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는 많은 영토와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왕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뭔가의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서밋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심의 감사를 드릴 수 있었고 초월의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다윗이 누렸던 기도의 힘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우리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글씸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어린 시절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어린 시절입니다 이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면 많은 시와 곡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와 또 말씀과 찬양을 드렸던 넵런트였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시예배와 정시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시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시예배와 정시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뿔병을 가져가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시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날 답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답이 대제사장인 사무엘이 어느 날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청명을 전달했습니다 이 시대의 대제사장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건데요 실제로 사무엘의 뜻으로 와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정시예배를 드렸을 때 일어났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시예배를 드리면 정말 감사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 중에 응답인 것입니다 저는 대교구 사역 속에서 모든 응답과 생각을 정시예배 때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시예배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교구 사역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응답들은 이 새벽 예배 때 거의 다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놓치기 쉬운 정시예배 속에 굉장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의 어린 시절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시예배를 통해서 또 정시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비밀과 또 중요한 답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소년 시절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소년 시절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 때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도전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년 시절 때 골리아스를 만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서 다윗이 골리아스를 만나서 이겼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언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는데 이것이 불레스에게 빼앗겼다 이것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불레스의 사람 골리아스에게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아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당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망군의 여우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 방에 골리아스를 쓰러트리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또 복음적인 한을 가지고 현장에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지역에 가서 랩던트에게 신방을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힘들다 힘들다, 안 힘들다, 또 학업을 하기가 어렵다, 쉽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진짜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현장에 도전하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말에는 물론 개인의 상처가 치유받고 또 개인이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의 전도자로서 학교와 지역을 영적으로 살리겠다라는 그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역을 살리겠다라는 그 언약적인 한이 없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블레스의 나라에 공격을 받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역 안에서 사단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각지대가 되어지고 재앙지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을 넘어서서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그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물론 직장에서도 응답을 받아야 되고 또 가정에서 또 응답을 받아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지역 보금화에 도전하시고 이 시대의 이삼칠나라 보금화 속에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글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청년 시절입니다 다윗의 청년 시절입니다 다윗은 청년 시절 때 엄청난 응답이 온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고난과 환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랩런트에게 반드시 말해줄 것이 있다면 큰 인물들은 큰 어려움이 오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이 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으면 거기에 놀라지 않는데 그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면 그 큰일이 왔을 때 너무나도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 속 모든 랩런트들은 서미스로 있을 때 고난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시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아스를 꺾고 들어왔는데 그것을 사울 왕이 그렇게 싫어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군인 3천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다윗이 얼마나 힘적으로 힘들었는가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하철을 탔을 때 정말 신기한 장면을 하나 목격한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오늘 죽이겠다고 하면서 막 소리를 치니까요 그 소리를 듣는 그 사람이 그냥 무시하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지하철 문이 열리면 나가면 되는데요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런 소리를 직접 들으면 간담이 녹아서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것이 이런 말이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무런 사건 없이 지나가긴 했는데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너 오늘 죽이겠다고 하고 평생 동안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 거기에 시달려서 살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요 한 명이 아니라 3천명의 군사가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그 고난과 환란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시 기도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24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4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시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고백했던 10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것이 가장 여유가 있을 때 궁전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아니라 가장 목숨이 유엄 속에 있을 때 고백한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의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성노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고난 속에서 무시 기도를 배우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무시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역에서 신방을 할 때마다 또 사람을 갑자기 만날 때마다 이 무시 기도의 기도로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노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너무 감사하게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무시 기도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노님들에게 또 랩런트들에게 해줄 말씀을 주시는 것들을 체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노님들도 이 무시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노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는 다윗의 임금 시절입니다 네 번째는 다윗의 임금 시절입니다 드디어 이 다윗이 임금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가슴에 있었던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던 성전을 지을 준비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할 수 없었던 창조적인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성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언약계가 성막에만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성막을 넘어서서 성전이라는 창조적인 기도가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창조적인 기도 속에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 성노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창조적인 기도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노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윗의 노년 시절입니다 다윗의 노년 시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큰 문제가 왔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5년을 하는데도요 그 뒤에 줄을 쓰려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때 왕은 평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노년 시절 때 못된 신하들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왕이 되도록 뒤에서 방역을 하도록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군인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다윗을 죽이했다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아들이 방역을 한다고 쳐들어왔으니까 그때 바로 압살롬을 죽일 수 있었지만 맥말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치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다윗이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아, 이 기회가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기회이구나 저렇게 악한 신하들이 있었구나 내가 만약에 그냥 죽었으면 큰일 날뻔 했구나 그러면서 미래를 보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후대를 세우는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이 누렸던 기도의 힘을 가지고 정말 후대들을 세우고 미래를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윗은 소년으로 있을 때나 또 문제가 왔을 때나 또 왕으로 있었을 때나 노련에 또 문제가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동일했던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와 이익과 성공 앞에서 이상하게 변하는데 다윗은 문제가 오든지 또 응답이 오든지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았던 전도자였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을 누렸던 전도자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이 누렸던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이 누렸던 기도의 힘을 가지고 현장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정시 기도와 또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현장에 도전하는 기도와 또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와 힘으로 들어가는 무시 기도와 창조적인 기도와 미래를 보는 기도 속에서 후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